백상훈하고 그..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백상훈이 문자보다 아이디어 낸 거 아냐고 에? 백상훈하고.. 백상훈 선수가 해달라고 꼭 구경 가면 큰일 나요 인스타 봤어요? 범인 아니에요? 범인은 어디있으니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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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0.2는 많이 빠질거지 아 이거.. 풀어졌어 풀어지면은 이렇게 쉽고 있어 왜? 아 이게 풀어지면은 첫날에 죽는다니까 어? 이 시끄러가 어? 어? 풀어졌어 알루비 대표라고 아 안해봤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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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굵네 어? 오케이 나ột쪽 제두수 일이야? 아 성람 supplier 어? 어лю 1 2 3 4 1 2 3 5 5 6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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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5 5 5 5 6 너무 해두 5 6 7 8 아 쉬워 나이스! 나이스! 동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이해가니? 멈춘 다음에 할 수 있지 말고 좋아서 멈춘 다음에 두지 말라고! 지금은 오면 타임을 다 벗어난다 인사이든 아웃사이든 벗어던 걸 할 수 있을게 오케이 손님 오케이 오케이 내 상황을 상대의 수비 상황으로 리코드하면서 판단하면서 목적 없이 하지 말고 앞으로 뻗으면서 중심 잡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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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 뭐이래요? 파워로 뭐이래요? 물 피고 잡아 상훈아 뒤에다 놔줘 발 뒤에다 놔줘 무릎 피우고 신지어 무릎 피우고 잡아 무릎 피우고 잡아 무릎 피우고 잡아 무릎 피우고 잡아 무릎 피우고 무릎 피우고 무릎 피우고 무릎 피우고 다섯 가지가 정지를 가지고 성리를 아주 뒤로 우리가 좋게 활용할 수 있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이기는 준비를 하지 않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5 3 9 출신 아 성지 말고 아 성지 말고 아 형 아 아 아 좋다 좋다 오랫게 오랫게 누가 누구한테 응원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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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맞추기에요? 아니야 아니야 슈팅이요 슈팅 3골로 넣기 그래도 공격수인데 아 얘도 공격수인데 왼쪽 이긴건데 난 조커야 조커 또 공격수라고 하시니까 또 질수가 없네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진짜 아 가운데잖아 가운데잖아 승부자 아 뻔 애매하다 뻔 애매하다 아 승부자 오케이 형아 이건 막아줍시다 오케이 형아 손 좀 흔들어줘 그래 야 인사하고 강아지 인사하고 와 담아 서있어 담아 설치하다 봐봐 아니 선생님 야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쟤는 흔들리면 안되지 두서지거든 땅만 파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나고 오자마자 이틀 날에 경기 뛰고 그랬는데 아 쌤은 축구 잘하시냐고 축구는 내가 찬대지 응 아 아 굽 굽 굽 굽 굽 굽 감사합니다.